한국 최초의 한옥성당이자 최고의 성당인 강화성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한국 최초의 한옥성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동양과 서양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강화성당. 그 아름다움과 종교의 거룩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. 강화성당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며 나를 위한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강화성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